자유 및 자막을 만든 Kristian beispielsweise 이 방향 맞니, 어버? 정확한 업로드 아 듬뿍! 아.. 저런.. 빨리 말 못 잘할게요? 어 빨리 저거 치면 잡수지 마시던 거 아니야? 저거 왜, 이걸로 왜 하냐? 왜, 이걸로! 이걸로! 멍청한 거! 아, 아닐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F5 F5 아 모르겠는데 그냥 파밍하면서 돈 벌고 뭐 떠나고 약간 요런 느낌 같거든요 에프 1 ㅧ 유 ㅇㅂ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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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예 오 부큐부클 ㅢㅣㅢbin 정수씨 오우 아 도망 착륙하겠습니다 춤 쏴 뭐라고? 야 창릉한데 창릉한데 ㅋㅋ 아 큰집사람들 우리왜 안 돼지 ㅋㅋ 아 저기 저기 팀장님 극혐 극혐 개극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가 존단 비월리티에 오오오오오 우리 둘둘로 남으면 어때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그래 종수야 가자 가자 종수야 뛰어내려 병권아 어떻게해? 뛰어내려 안죽어 안죽어 뛰어내려 하나씩 내려간다 어떻게 됐어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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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살았네? 죽었나? 종수야 죽었어? 종수야 종수야 죽을거 같은데? 종수야 결혼하나 이러는데? 아유 대답을 안해 형 여기 오프리템에 먹을게 나오네 근데 없네 여기 형 죽어 있어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내려와 야 죽으면 어떻게 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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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집에 가 집에 가 시체를 치워야돼?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민거구 민거구 아 뭐야 공룡이 죽었어 왜 갑자기 뭐야 저거 왜 갑자기 뭐야 저거 형들 여기 있었구나 형들 여기 황철이구나 형들 너 물에 빠져 죽은거야? 저기 저승이야 저승 저승 형이 슬라임 있어 어? 어떻게 할지 알았다 아 됐다 됐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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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가야돼 이거는? 아 오른쪽으로 가야돼 아 다르다 뭐야 뭐야 저거 벌레 벌레 뭐야 얘 아 갔어 갔어 아 뭐야 폐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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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내가 폐풍 뺏었어 바퀴벌레한테 뺏었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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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뭔데 쟤 뭔데 다 되겠고 왼쪽으로 가야돼 다 없 shine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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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кра 유도하고 понимаю 밖에iej떨어 Verse σει 어디있어? 어디있어? 형! 형! 저 떨어졌다! 떨어졌다! 사방! 사방! 떨어져 죽었어 슬라임한테 몰려가지고 떨어지려 죽었어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빨리 가 도망가 도망가 아 벌레 온다 저기 뭐 이상한거 온다 쟤 엄청 쎄는데 쟤 형 얘 소리 듣고 반응하는거 같애 저쪽에서 소리내봐 저쪽에서 저쪽에서 힘나라! 강철판 여기 냅두고 오케이 저기있으면 노래 불러요 이 새끼들아 여기있다 여기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개가 온다 아 이 개야 쇼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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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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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고 고 달려 고 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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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내려 점프야 그냥 점프해 어 죽었어 죽었어 대월아 뛰어 죽었잖아 에이스 얘 뭐해 아니 얘 왜 안뛰어 얘 왜 안내려가고 있어 고소공포증있나봐 내가 나이 생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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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아 무서운데 아싸 화학용기 어 나 왔어 나왔어 아싸 야 이거 많다 왜왜왜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안에 왜왜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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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있는데 몰라 난 안만났어 어? 난 안만났어 난 지나갔어 괜찮아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런데 야 나왔어 나왔어 어디..어디왔어 아악 아 저게 슬라임이구나 다 죽었다고? 안됰어 에이씨! 아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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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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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진짜 가? 다 죽었어? 아 왔어 우리 왔어 어 왔어요? 탔다 난다 아 탔다 쟤 탔다 쟤 탔다 탔다고 해요? 어? 한명 못 탔다 한명 못 탔다 온갖 못 탔다 실총 실총 냈는데? 실총 냈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된거야 우리 일단 이거 한번 팔러 가보죠 갑시다 갑시다 어디서 팔아? 여기 같아 형 여기 팔아? 판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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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하고 팔아 야 잘 팔아 통장이 없어 그냥 파는거 밖에 없어 아니 좀 해야해 어 잠깐만 나 이것도 있어 열쇠 팔고 뒤에 팔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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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사람 뭐야 아이템을 파는게 아니라 형을 팔았는데 누구야 누가 죽었어 아니 흥정을 무리하게 하니까 그러지 형 우리가 종을 너무 여러번 눌러가지고 화났나봐 한번만 내가 아까 경고했잖아 한번만 딱 누르라고 됐다 됐다 안오는데 안오는데 아 안돼 누르면 안돼 그럼 죽어 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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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아 아아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나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 뭐야 아 뭐야 징계절차 징계절차 징계절차? 그니까 우리가 돈을 아 빨려 들어간다 아 아 아 그래서 끝나는건가 보다 형 가자 가자 뭐야 뭐야 얻었어? 왜왜왜 안에 뭐있어 안에 뭐있어 안에 뭐있어 안에 뭐있어 아 가지마 나 이거 좀 들어줘 나 들어줘 이거 좀 내가 들어줘 이거 이것도 한명 들어줘 정지 멈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오케이 야 이걸로 때릴 수 있나? 야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때려 아 때리마 하하하하 때릴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아 개유치해 개 왜이렇게 유치해 다 뒤졌다 아 돈 벌 생각 없어 놀러왔나봐 아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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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거 같아 형곤아 미쳤나봐 너 뭐지 내가 지켜줄게 약간 점프한게 좋았다 야 무기도 생기 나 이거 들고 탈거야 어 아니 그거 들면 안돼 형 아니 야 다음 다음 저기서 이거 써야지 봐봐 충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어엉 아 차돈 아 잠깐만 너머나 형곤아 형곤이 ре psyk Х 형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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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рn 형곤아 했다 ού 야 니가 밖에서 계속 후려치니까 누적된거 아니야 펀치 드렁크는 했잖아 밖에서 자꾸 후려치는거 한거 아냐 까불어? 한대 더 쳐봐줄래? 한대 더 쳐봐줄래? 개트롤이야 아주 그냥 형 거기 먹을거 있어요? 나 열쇠를 먹었어 열쇠인게 형 이거 봐 여기 기관총있다 아 그러나? 어? 야 뭐야? 아악! 도망가! 아악! 죽은거 같은데? 뭐야? 아니 기관총있다고 해서 죽을려고 하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 야 여기 누군다 여기 누군다 야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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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올라와 나아 어디 여기? 나아 아니야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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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형 정세형은? 때려 죽일게 그러는데? 때려 죽일게 때려 죽일게 한대 벌레 잡았어 야 슬림 슬림 슬 kendi 뭐해 얘 대단하려 저어대 막 때려 땜 어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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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온다 왜 안 움직여 아 떠들면 안되는구나 눈이 없는게라서 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거구나 아 수그리고 가면은 수그리고 가면 괜찮네 대원이어로 살아야돼 올라와 대원아 타 타 타 대원아 아까 너 추워 멍쳐 거기 문이 아니잖아 멍쳐 거기 문이 아니라고 문을 보고 문 열어라고 해야지 아니 어 어 아 그래 무전기로 내가 그러면 역할을 해줘야겠다 아니 그럼 여기서 한 명이 누가 오다를 하자 안 돼 커맨센터를 하자 아 내가 여기서 볼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이면은 뭐 길이나 적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웃긴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지 말입니다 기다려봐요 구글에 검색좀 할게요 자 하나 갑니다잉 잠시만요 텔레토비가 차린 안경점 이름은 뭘까요? 보라돌이 모르겠습니다 보라돌이 모르겠습니다 아이 좋아입니다 쭉쭉 거기 왜 뒤졌어 막다른길이예요? 어쩌라구요 돌아가세요 저도 사실 뿌해서 잘 안보여요 직진 직진 저기요 오바 왜 말을 안하냐 오바 9시 19분 오후까지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은 넌센스 퀴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답은 홀딱입니다 오바 돌아오라 저런 오바 이러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인가? 오바 아 뭐 하신거에요 네? 왜 직진하래 아 그래? 근데 여기서 봤을때는 그냥 도로로 보임 이게 여기서 보는게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어 저기다 저기다 따라가 오케이 안돼 안돼 고통 물면 뭐 요 펑트 파 편igare 괜찮아 펑트 우 어 아니 뭐야 이게 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이번에 234달러 버려야되요? 오케 진짜 오늘 한 명 이 유일하고 꿀벌 꿀먹으면 안돼? 안돼!!! 진짜 그러다가 죽는거야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그런것때문이야 133달러 확인하네! 근데 솔직히 어 중수야 이거 들고 죽어 깔깐!! 죽어 죽어 죽어! 달려 야 택배 왔다 택배들 갔다 택배 땡핀 어디야? 땡핀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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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리스 아끼는 중 왜 죽어 누가 죽어? 뭐야 뭐야 안돼 안돼 버리다 공격했어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야 여기도 돈 많이 벌어오자 아 여기 길이 연결되는데 없네 어 형 말랜 Ay 바퀴벌레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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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혼자 있으면 된대 형 내가 먼저 갈께요 네 오케이 내가 1명당 가면돼 내가 먼저 갈께 지불 reflects 아뭌 아 expenses 와 으 그리고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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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분ić 형 의사이동 이곳의 배술향 달 ch 160 빵 소미 등장 tourist 으아~! 으아!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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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하는거야?! 저세X는!! 러너님 살았겠지? 죽었어?! 아 그래? 아아아아 이러면서 살지 않았어? 야 러너님 사망 시체 못 주웠어 그 바퀴벌레한테 걸려서 뭐 그렇게 됐어 야 시체버려 시체버려 근데 우리 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거야? 그러니까 형..형 들려? 뒤에 있잖아 나 아니 형 들리냐고 뒤에 있으니까 들리지 목소리가 아 근데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이거..이거 돌아다니는 누군데 진용헌이잖아 이거 아 이거 눌러 버튼을 아니 모니터 말이야 모니터 니를 왜 보냐고 아 이거 나야 아 이거 나구나 치료보면서 누군이 아 나본가? 얘네? 러너님 시체 고용사 우리 우리 다같이 오늘 승부 봐야돼 모잘라 그리고 나 한 대만 맞으면 죽어서 나 못가 나 지통실 나 지통실 어 나 지통실 벌칙 구가 어 벌칙 구가고 오자 어 일단 야 빨개 빨개 돌아와 빨개 종수야 니 앞에 빨개 빨갛다고 종수야 오면 말해 종수면 손을 넣어보세요 아 뭐야 병건이 형 어 빨리 와 들어와 너랑 들어와 야 종수 왜 없어졌어 종수 봐봐 움직여? 종수 움직여? 어 움직여 움직여 종수 형 주변이 근데 더 많이 움직여 종수 형보다 어 어떻게 해? 나 종수 없으면 못살아 열어 나도 아니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 어 어 잠깐만 8개 해줘? 야 이러지마 어 야 스토어로 가 스토어로 야 하나씩 잡아 잡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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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보인다 이봐 딱 보니까 일주일 이상 못살겠다 니네는 딱 니네는 오징어 게임 처음 시작할 때 그 둘이 내기하고 달리는 개 두명 두명 같다 아 뭐야 아니야 오징어 게임 초반 그 남자 두명이네 딱 하면 꼬라지가 흰 흠 해맞겨 해맞겨 와 근데 일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어네 기관총 기관총 안에 기관총 어 알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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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내가 하부로 때려볼까 아니 아니야 안되고 하면 되나 야 뒤보고 있을 때 뒤보고 있을 때 때려 이게 360도도니까 뒤보고 있을 때 때려 아 뒤뒤뒤 진짜 뒤뒤 아 때려 때려 어흥 어흥소리 무슨 허벅지가 보였어 허벅지가 보였어 약간 누리끼리한 허벅지가 난 봤어 난 보였어 응 어흥 야 가자 형 내가 들어가 볼테니까 내가 바로 안나오면 오지마세요 할게요 응 바로 나가면 돼 근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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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잠깐만 내가 신체 들고 올게 응 총 때려? 아냐아냐 때리지마아 type 가줄게요 여기 안될거 같아요 잠깐 들어가볼게 종수 버려 안되 아니 네 들어가다 보면 지금 propre 뭐우리 뭐 무슨 롯데칠성 이에요lungen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 맥주만 엄청 많네 아싸 마이콜이 유일한게 나오는데? 펌풍구가 있던데? 아이 너 근데 왜 조용히 죽냐?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죽어 아니 신호를 줘도 한시간이면 진짜 빨리 끝나는거야 포기야 포기 앜 rebo edition 우리의 기술을 얻게 될 것 같아 우리의 기술을 얻게 될 것 같아 나 숨었어, 나 숨었어 아니 근데 쟤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저거 어떡하냐? 너 살아있었 구나? 문 열어줘? 어어어어어어어어 열려있네 벌집이 앞에 있거든? 응 이거 우리 안 따놓고 아 형,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되지 뭐? 우리 암구 확인하고 열어줘야지 형 이미 열려있었어 그럼 나가 다시 병건아 널 위한 선물이야 어어 어머 고마워요 이스 이즈 포 유 하하하하하 자 벌집을 용헌아 내가 유인할테니까 니가 딸래? 벌집 수집함 하 씨 어어 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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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 정권이 왜 죽었어? 야 넌 다 죽었어 아니 집에다가 벌집을 넣어놨잖아 응 아 내가 내가 넣었어? 근데 우리 돈 많이 먹었으니까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만 살면 어차피 안에서 시체는 뭐 그거 없으니까 정권아 내가 놀라운 거 알려줄까? 뭐? 우리 인턴이었잖아 어 러너 지금 이름표에 아르바이트라고 써있어 인형아 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 몰라라도 밖에서 출발하면 같이 갈건가봐 아 벌도 같이 데리고 가는거야? 오 오 오 간다 간다 아 이러면 산걸로 아 이러면 산걸로 치는거 같애 아 그래? 하하 진짜 웃기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 러너 진급했습니다 박수 우와 와 러너 지금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우린 다 인턴인데 아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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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사 건물 70%에 매매중이야 진짜? 진짜로 형 그거 응? 뭘 본거야? 회사에 물건 팔면 77% 값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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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뭐야? 나간다 못 뀐다 뭐야? 여기 나길래 왜 끼었어? 안 움직여 아 여기는 아니고 위로 가야돼 으아아아악 네?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왔어 왔어 저거 왜 열어 콕 download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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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열어 어떡해 떨어져서 출발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시간 지나면 열려서 어! 괴물 있습니다! 나가렵니다! 나가렵니다! 버릴 수 없어! 문 닫아줘! 병원이 죽었다! 병원이 죽었다 버려! 아니 무슨 중계방송이야? 뭐야 이거? 아니 중계방송이냐고 이거 즐기고 있어! 알려줘야지! 아니 형이 좀 얘기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뒤에 엄청나게 빨간 큰게 있다 조심하라고 온다 온다 우와! 오오! 쉰드웜 아니야? 뭐야! 이 방향 맞냐 오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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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하하하하핰 disinfect 아 뉴 뉴 뉴 아아 저도어 옹 아아 저어 Zoom 아니 일단은 병원환 예상해 자꾸 이게%,. Florida 자기가 죽여놓고 대우나 병거나 이러고있어 아 어떻게 할거야 이거 그리고 자기가 무슨 벌이래 자기를 유인하자 헛소리 헛짓 헛짓 시작했죠 헛짓 주의만이나 해 김씨 죽었구나 난 간다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난 간다 아 이건 오합지절들 오합지절들이래 무정기 프로 사십쇼 프로 아니 무정기를 왜 사아 어차피 계속 죽을거 뒤질건데 아니 뭐 이래오프면 왜 사아 지통치를 해보니까 니들이 말을 듣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요 나 앞장서 길만 찾아줘 나 길치랑 일로 오세요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되네 무정기 있죠? 없어 아 형이 조심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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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 절로가 살수있어 살수있어 아직 살수있어 나 살수있어 살수있어 형 다 죽었어요 뭐? 늪에 빠져 죽었어요 둘이 정수 정수는 안 죽었는데 정수는 아하하하하하 우리 둘이 벌러 가야돼 형 돈을 아끼면 안돼 지금 사나야돼 순간이동기 하나 사자 순간이동기 오케이 이거를 지금 모니터링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순간이동시킨대요 어 무슨 소리있데 저희 한번 시험해 봐봐 고고고고고고고고 오오오오오옹 여기 여행을 먹을게 있을거야 아악! 그거 끌 수 없다고 봐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 피 없는데 나 피 없어 일단 난 나간다고 봐 아악! 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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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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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었구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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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직박형이나 누구나 또 껴가지고 5인큐해도 괜찮을듯 제가 봤을 때는요 오바 직박형 추가된다고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오바 인정합니다 오바 시작하자마자 두명 죽고 시작할듯 오바 사람 모이면은 즐거우니까 한잔해 오바 에어 에어